. 헤나시아는 김수경 기자 그루보네노프 이와 이엿 왼쪽부터 유 이션 튜진 라온. 제이어스 mk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 아트홀에서 열린 미니 새집 wem us tlove 발매기념 쇼케이스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승현 기자 lsh87골뱅이 그루 온앤오프가 타임오프 콘셉트로 꾸민 앨범은 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뛰어넘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음명을 타임오프에 비유했다. 이들이 보여줄 매력 또한 그간에 발 꽂혀 양함과는 또 다르다. 점칠 1호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 아트홀에서 온앤오프 위미니 새집 w em us tlove 이하 we must love 발매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다. we must love n은 타이틀곡 사랑하게 될거야 르코 함에 5곡이 실렸다. 효진은 사랑하게 될거야에 대해 여러가지의 미가 담겨있다. 며 온 팀과 오프팀 온앤오프는 온팀과 오프팀으로 이 너졌다. 이만 나게 된다는 것 팬들이 우리를 싹 당하게 만들겠다는 포부 등을 담았다. 고소개의 다 효진은 라오니가 온앤오프의 n 역할이다. 온팀과 오프팀이 라오니를 찾아 하나가 돼 은메시지가 있다. 곧 업붙였다. 제이어스는 그동안 민이 한집을 통해서는 푸푸탐 두집을 통해서는 청량하고 밝은 느낌을 보여줬다. 이번에 능반전 매력으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자 했다. 고발켰다. 안무에도 사랑하게 될거야 가고 여주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적인 구성을 녹였다. 유는 7명이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안무는 7명 이 각자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내가만 음 부분에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딸려 너를 찾아 가겠다라는 의미를 춤으로 만들었다. 또 우리 가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표현했다. 표진형과 제이어스 형이 과거와 미래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난다는 구성도 있다. 고발켰다. 사랑하게 될 거야의 뮤직비디오는 베트남에서 sf 영화처 넘 촬영했다고 한다. 라온은 뮤직비디오에서 제이 기대해 볼만한 장면으로 베트남의 크고 웅장한 페놀이 공원에서 mk가 펼친 표정 연기를 꼽았다. mk는 라온이가 몇백년 된 나무가 있는 숲에 서 혼자 촬영한 장면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과 아기대된다. 고 말했다. 그루본 엔오프의 y. 어, 왼쪽부터, 유, 이션, 튜진, 라온, 제, 여스, mk, 이승현 기자, lsh87골뱅이 온. 엔오프의 컴백은 지난해 6월 nm 미니 두집 y. 우유 c o m p l e t e m이 이후 8개월 만이? 다, 그간 멤버들은 단체 워크샵을 떠나다 나불다. 지능가하면 각자 잡기 개발에도 힘썼다고 한다. mk는 작곡, 제이어스는 피아노 연습, 윤은영, 상편집 실력을 깔고 닦았다. 와이어스는 8개월, 위궁백기를 가지면서 칼을 싹싹 깔았다. 면홀의, 와 퍼포먼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mk는 8개월 동안 이번 활동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활을 걸고 열심히 준비했다. 고 말했다. 온앤오프의 새집 활동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팸 및 팀까지 예정돼 있다. 라오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온앤오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 면족했다. 고했다. 제이어스는 공백기의 연. 말 시상식과 퍼포먼스들을 많이 봤다. 우리 도연. 말의 스페셜 퍼포먼스와 단도 콘서트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온앤오프의 위머스트럭. 그 는이나로 후 6시부터 가금원 사이트에서 감. 상할 수 있다. 김수경 기자 ksk.etenas ia.co.krpl.easefolow. 엔들리케오스. 텐아시아. 무단. 전제제 배포금.